오늘은 본가에서 토마토를 많이 따왔는데 집에 먹다 남는게 많이 남아있어서 이걸로 토마토 스파이트를 해볼거에요 먼저 파스타 면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1인분 2인분 3인분 면삼는 물에 토마토도 같이 데쳐줄거에요 3인분 3인분 얘들은 껍데기가 너무 찌겨서 껍데기를 다 벗겨서 사용할거에요 보들보들 부러졌어요 그거 TV에서 봤는데 면 하나 건져서 벽에 휙 던져 벽에 붙으면 다 익은거에요 해볼게요 오 으악 무뎌어 면을 던질게요 소금하게 먹죠 면을 뿌리지않게 올리브오유를 뿌려줄거에요 베이컨이 없어서 돼지 뒷다리살로 조금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콩나물 소금 수직 고기 소금 파스타 소금 소금 고기 고기 소금 고기 소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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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너 저 혼자 먹으면 될 거 같아. 음 이거 먹어봐. 음 맛있어. 맛있네. 아 진짜 돼지고기가 들어가면 맛있다. 맞아 어쩔 수 없어. 아 너무 돼지고기를 국제했는데 확실히 넣는 게 진짜 맛있어요.